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당신의 완벽한 과학교육 솔루션 사이언스 큐브 사이언스 큐브 창의성이 열리는 교육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교육 사이언스 큐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여가지 종류의 센서와 여러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컨텐츠가 제공됩니다. 센서는 아날로그 타입의 MBL과 디지털 타입의 SMBL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를 수집 또는 통합하는 장치이며 소프트웨어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안드로이드와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타입의 MBL 센서 여러분은 MBL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실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MBL 실험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사이언스샵 프로그램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과학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타입의 SMBL 센서 스마트 교육 현장에서 SMBL을 통해 체험 기반의 과학 실험을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과학에 대해 흥미와 재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SMBL은 센서가 소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장치를 유연하고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스마트 센서 박스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과학 교육에서 필요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아홉 가지 디지털 센서와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심플하고 스마트하게 아홉 가지 디지털 센서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아홉 가지 디지털 센서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미래형 과학 교실 스마트 교육을 경험해 보십시오. 조금 더 심플하게 스마트하게 스트롱하게 과학 그 이상의 발견 당신의 완벽한 과학 교육 솔루션 사이언스 큐브 아홉 가지 디지털 센서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학습이 가능합니다.